시원한 말 시원해요 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 할 미니게임 세이브파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그 게임 이름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 이 게임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기와 아빠가 역할을 나눠서 아빠는 아이가 가족을 노는걸 아이가 모르고 위험한 물건들을 만질거에요 그거를 아빠가 지켜주면 되구요 아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자기 본인을 죽이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빠는 지키고 아기는 죽고 그런 게임입니다 간단하죠? 오늘 그럼 같이 할 멤버 소개하면서 오늘 이수가님과 함께하는 Who is your daddy?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게임이 너무 무시무시한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든 미니게임이더라구요 저희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맵이에요 네 Who is your daddy? 게임 해보신 분이라 알겠지만 정말 싱크로 100%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오케이 너무 잘 만들었어 자 오늘 그러면은 아빠 하실래요? 아기 하실래요? 저는 아무래도 신사적이고 좀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아버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엄마가 없다고 이렇게 어? 이렇게 말 안들면 안된다? 아니 아익 Laur.. 애아파 아아아아아아 나의 내 나이는 서른안아 어? 나는 그거다 뭐야 어디 갔어 요떻ODE 아아 우리 아이가 잘 재고있느니 확인해봐야겠しゃ 으에에에허 으어억 아아 ó아 pelig마 Which I can feel like 이거 안뺏 Azure구나 노는건 아 아 시끄럽게 노래 부르지 마 아무것도 하지마 들어가 여기 자야지 우리 여기 야 아빠 자자 자자 오케이 들어가 가자 그래 우리 아빠는 저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뭐야 오버워치 하러 갈 테니까 오버워치라는 그 회사이 다니고 있어요 일 좀 하고 올 테니까 어 여기 남들이 놀아야 된다 야 아빠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아야 우와 내가 갖고 놀고 있어 야 아빠 하! 아빠 따위 맨날 이런 식이었어 으아이! 아들? 아버님 잘 가도 오셨나요? 어디 가니? 아빠 저도 잠시 외출 좀 나가려고 했어요 아빠 오늘 동창회 만나기로 했어요 동창을? 어? 어디 동창회? 이거 뭐야? 인큐베이터 동창회 아 인큐베이터 동창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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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것도 갖고 놀지 말고 아아! 이거 촛불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위험해 위험해 아빠 지지는 거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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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빨리 내놔! 아아아아아 이거 위험해요 아 알겠어요 아빠 위험해요 이런거 위험해요 아빠 요즘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아빠 뭘 다 커 일로 와 아빠 저도 이제 가만히 내두시란 말이에요 어디 가 어디 가 우리 아들아 어디 가 사과먹을 거에요 아야 어 사과를 먹는다고 어 그래 사과 많이 먹어라 아아 이렇게 이런 건전지는 먹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건전지는 압수야 어 뭐야 야 뭐 먹는거야 야야야 잠깐만 아 위스키 아 피가 많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나가지마 집 밖에 나가지마 어 아 이 친구들은 뭐야 어 아들 어디 가 어디 가냐고 아빠 아빠 오늘은 꼭 이걸 꼭 한번 운전해 보고 싶어서요 아빠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서 안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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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아빠! 위험해! 위험하단다! 자 함부로 놀면 안돼요! 알겠어요 아빠! 집에 들어가자! 아빠!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 같이 가줄게! 같이 가줄게! 끝까지 충격해 주지! 빰빰빰! 피가 별로 없네! 우리 아들이!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 아빠 이거 맛있는거 같아! 압수야! 나의 승리로구만! 자 이렇게 아이가 죽지 못하게 하면은 아빠가 승리입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아이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게 아이가 아닌가? 여기가 아이가구나! 자 가자고! 어! 속도가 느려졌다! 아허허! 뿌우! 아아! 우우우! 나 귀여운 아가! 아! 안녕하세요? 아기 어디있어? 이삭이 또 어디갔어? 아아아악! 아빠! 저는 내버려 드시라고요! 가만히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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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그런것도 이해 못하고! 아버지 차키를 가지고! 운전할거에요! 가만히있어! 운전할거야! 가만히있어! 운전할거라고! 아빠 차키! 아빠 차 훔칠거야! 아아! 아빠 나 운전할게요! 내가 또! 아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게임이죠! 리스원이 잘 못하시는군요! 리스원이 잘 못하시는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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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 게임입니다! 제가 이번엔 아버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대0이죠? 좋습니다! 원래 패..패승승승이라고 했어! 오케이! 한번 이겨봐! 계속!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탭을 누르면 피가 보인다는 사실! 꿀팁을 알려드리죠! 어이! 자 일단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다 치워야겠어! 난 좋은 아빠니까 말이야! 이 차키부터 치우고 말이야! 차키 치우고! 하아! 우리 아들이 잘 적어있는지 확인해봐야겠구만! 아이 우리 아이가 어디갔나? 어디갔어? 우리 아이가 어딨어! 어디갔어! 애기야! 어이야! 여기있네! 어? 팡팡해버릴라! 어디갔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슈퍼들은 모를줄 알았냐? 이거 합수야! 이거 합수야! 아 아빠! 화장실.. 화장실 좀 쓸게! 아빠! 아 그래! 화장실 써라! 아빠! 왜왜왜왜왜왜! 화장실 진짜 넌 혼자 있게 해달라고.. 말했잖아요! 아 그래그래 미안하다! 사춘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아 그래그래! 시원하게 싸고! 어 시원하게 싸! 아아.. 아아.. 5분 후.. 아 왜케 안나와아? 응? 뭐야? 변기가 막혔니? 아빠가 도와줄까? 아빠가 도와줄게 아 됐다 아빠 이제 나가세요 어 뭐야 그 변기 안에 그렇게 무심코 들어가도 되는거니? 아빠 제가 화장실 안에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그래 그래 아빠 문 닫을게 5분 후 왜케 안나와? 뭐야 우리 아이가 변기통에 빠졌어요 안돼 빨리 하숙으로 가야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디갔어 우리 아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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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있나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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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아 어디야 아빠 저는 이미 밖으로 나왔어요 어어 여기 목소리 성숙해졌어 아아 야 수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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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있어 아빠 부르셨어요? 어 뭐야 어 어 아빠 제가 그동안 좀 잘못한 행동이 많은거 같았어요 아빠 어 너 다 컸구나 아빠 죄송해요 아빠 이제 좀 바람직하게 행동할게요 아빠 그래 그래 너 왜이렇게 변했니 근데 어떻게 단시간이 왜이렇게 컸지 아빠 성장촉진제 정말 멋진것 같아요 성장촉진제 하핰 그래그래 이런거 갖고 놀지 말고 이제 아빠 이제 전 다 아꼈어요 이제 터치를 안해도 되잖아요 나이 승리로구만 뭐 어떻게 한거야 저거 저거 약이 있어요 아 약 저거 먹으면 아빠 돼? 뭐 약이 랜덤으로 나오는거 같아요 아 걔 끔찍하네 좋았어 뭐야 3대0이잖아 뭔술 이기게 나를 아니 이제부터 이길 수 있습니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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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가자 이번엔 제가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엔 승리를 해주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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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하하하 아들아 내가 내 이름 부르지 말랬지 내가 아빠 아빠 저 변기통 가고싶어요 변기통을 떠 변기통을 떠 변기통 가고싶어요 아빠 이거 뭐에요? 이거 바짝바짝 빛나는데 이거 이뻐보여요 안 돼 내꺼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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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유 먹어야됨 어 여기가 어디지? 하수구 오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여기 뭐하는곳이야? 아빠가 과학자였던건가? 뭐야 여기 뭐하는곳이야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아 빠지게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아들아 도와줄게 그림자 분신술 아들아 구하러 왔단다 아냐 괜찮아 아빠 이제 아들아 어디있댐 어디있댐 아들아 어 비누잖아 아 좋았어 오늘은 그러면 아빠 몰래 포크 가지고 돌아야겠다 포크가 요기 이거를 아 근데 포크를 갖고 왔는데 요기에 알맞는 구멍이 없을까? 어? 콘센트가 있네? 아 콘센트라고 해야돼 어 돼지 콧구멍이 있네 여기다 꽂아볼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 어 이사님 좀 잘해보세요 제가 아버지 역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들아 오늘 얌전히 있어야 된다 알겠어 얘 아파 콩콩이 형이 내줄테니까 말이야 콩콩이 형이 내준다 말이야 조용히 있어야 된다 치크치크치크치크 본신술 아아 오늘 우리 아이가 잘있나 봐야겠고 뭐야 뭐야? 아니 우리 여기 왜 두명이야? 아빠 먼저 갈게요 어 야야야야야 어디가 슉슉슉슉 야하하하 이거 우리 아이가 아니야 여기 크지않아 개째가지게 왜이렇게 커 아이야 오늘 고기파티 있단다 슉슉슉 아빠 저 고기 먹을래요 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뭐 움직이겠어요 아빠 들고가주세요 어디 있는데 이쪽으로 이끌어와 아 이쪽으로 오라고 어디야 어디야 아 고기 먹자 일로와 일로와 나 있는대로 와 나 있는대로 그래 고기 먹자 요기야 요기 요기야 요기 어 아빠 저희쪽 고기 안먹을래요 아 이쪽으로 와 고기다 구워줄게 고기를 굽는다고요? 그래 잠시만 고기 올리자 어 좋았어 향긋한 우리 아기 고기에요 역시 우리 고기를 먹어야 돼 올라가자 음 그래 너의 어머니는 언제 오실려나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먹는데 이거 아빠 미디움 웰던이 됐어요 아빠 어 피가 안달았네 근데 미디움 웰던이 됐어요 아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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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빠 고기쯤에 있어요 고기쯤에 있어 오케이 갈게 어디갔어 야 이거 너 아니잖아 하하하하 멍청이 나빴라지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어디갔어 우리 아예 바로 위에 있대 바로 위에 잡아볼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 어떻게 올라왔지 내 이름은 괴짜하기 홍기라기다 근데 거기서 니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올라왔지 어떻게 올라왔지 어떻게 올라왔지 큰일났는데 내가 갈거야 지금 아빠 딱 기다리고 있어 너 어떻게 올라왔어 저긴가 베란다로 간건가 안돼 안돼 이겨버렸구나 왜 안죽어요 거의 다 이겼는데 오유 드세요 자 좋았어 그러면은 이번엔 제가 엄마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엄마잖아 엄마잖아 과연 나는 엄마를 피해서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엄마는 얄질없어 너무 까다롭다고 엄마나 엄마 저 내버려 두세요 야 또 어디갔네 헤이 펌프구다 야 또 어디갔네 헤이 아시겠다 설마 또 엄마를 찾아봐요 엄마나 술래 숨바꼭질이다 아 야야 엄마 이거 포크 가지고 돌아와도 돼요 포크 야 아 엄마 온다 엄마 이거 포크 가지고 돌아와도 돼요 한두에 야 엄마 엄마가 주먹질을 하고 있어 한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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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엄마 알았어 저 화장실 가고싶어요 화장실 가고싶었어 네 저 오자 갈수있어 화장실은 안되 뭐 아 그럼 기저귀 깔아주세요 화장실에서 안되 기저귀 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거 기저귀에요 이거 이걸로 갈아주세요 아 기다려봐 또 넌 왜이렇게 스스로 아니 또 어디갔네 엄마 저 깔고싶어요 으아아아 엄마 안돼 안됐다 아드랭 엄마 시원해요 아드랭 아드랭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드랭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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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쭤봐보세요 네 자 오늘 후주얼 대디 오늘 플레이 받을 때 오늘 재밌게 재밌게 플레이 하셨나요? 아니요 정말 재미없는 게임인거 같아요 하하하하 자 어쨌든 오늘 이수건님과 후주얼 대디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네 라는 게임 해봤는데요 오늘 다른 멤버랑 또 다른 식으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꾹 꾹 꾹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